자 그럼 어떻게 오늘 뉴스 3 한번 가볼까요? 가보죠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한진가 한진가의 남매의 난이 시작됐다고 그 전에 형제의 난이 한번 있었죠 이 선대에는 형제의 난이었고 이제는 남매의 난 형제가 없기 때문에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가 없어요 남매만 있어 무조건 싸움 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는 한진가의 휴화산이 터져버렸다 휴화산? 이게 잠복해 있었다는 거지 휴화산도 백두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오래 휴화산이 아니고 이게 금방 터질 휴화산인데 이게 사실 왜냐하면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에 별세를 했으니까 약 8개월 정도 됐는데 유언장이 없어요 뭐 같이 뭐 해라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유훈이지 그거는 잘 해라니? 그런데 유언장이 너 얼마 가지고 너 얼마 가지고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아들한테 대부분을 다 물려준다 이렇게 유언장이 돼 있어서 뭐 엘지그룹은 유명하지만 경영권은 장자승계로 딱딱딱딱 돼 있는데 그런데 한진그룹은 이게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나눠 가졌어요 법적으로 나눠 가지다 보니까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 현재 회장인 조은태 회장이 지분율이 한진 칼 지분이에요 이게 이제 홀딩컴퍼니 같은 거니까 6.52%고 이제 누나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뭐 유명한 분이잖아요 6.49% 그리고 이제 동생인 조현민 한진 칼 전무가 6.47% 그리고 어머니인 정석엽 이명희 고문이 5.41% 그러니까 이게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주냐에 따라 그렇죠 엄마가 아들이냐 큰딸이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현민 한진 칼 전무의 향배도 언니를 따라가느냐 오빠를 따라가느냐 그런데 묘한 게 조은태 회장이 조현민 동생 여동생은 한진 칼 전무로 딱 자리를 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조은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냐를 가지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둘은 그런 얘기 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에 조현아 부사장이 나하고 합의도 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경영권 경영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왜 동상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동상 그래서 이제 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조현아 전 부산이 6.49%를 가지고 있는데 강성부 펀드가 지금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면 최근에 늘려가지고 17.29%를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예요 1인 최대 주주예요 셋이 거의 합쳐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 한진 칼을 가지고 어머니까지 다 합치고 그다음에 정석항공 물론 이제 백기사라고 여겨지는 델타항공이 10%를 갖고 있어서 이걸 다 합쳐야 이제 KCGI를 누를 수가 있는데 이 조현아 부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강성부 펀드 등 KCGI죠 다른 주주들과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은태 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강성부 펀드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하고 연합하면 경영권이고 본인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계에서는 상당히 야 이제 터질 게 터졌다 그런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통상 이제 선대가 돌아가시면은 한 1년은 그렇죠 아 조용히 좀 그게 이제 한국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게 연내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일 모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12월 26일이 되면 그때 기준으로 배당기사일이고 주주명배 폐쇄일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주주확정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나머지 주주들이 어떻게 그리고 개인 소액 주주들도 어떻게 내가 그냥 이거 지난 다음에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뉘앙스로는 경영에 대한 복귀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미련을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밝힌 거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진칼에서는 아 이런 게 지금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그렇죠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경영의 신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될 텐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가지고 흥미롭게 가겠네 진짜 만약에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 강성부랑 같이 갈래 게임 끝 게임 끝이네 거의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너무 흥미롭겠다 이게 돈이 지나냐 피가 지나냐 둘이서 뭐 짝짝꿍 맞아가지고 한 명 배제하면 완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 주가가 어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한진칼? 아니 전반적으로 20%로 올라죠 한진이? 네 한진칼이 그래서 보니까 왜 지난 봄에 그 KCGI에서 이거 산다 그래가지고 엄청 단기간에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단기 고점의 주가를 회복해버렸어요 한진칼이 어제 20% 그때 고점이랑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KCGI는 신나버린 거지 야 이게 또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생각은 과연 이 조남매의 경영권 분쟁이 이게 정말 일까?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조은태 회장은 거액 연봉을 받으니까 그걸 좀 뭐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조연아 부사장은 지금 무직 상태란 말이에요 거의 어디 소득이 없어요 상속세를 어떻게 내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냐 빠지는 게 좋은 거냐 저는 절대 오르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지 일부를 정리해서 혹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할 납을 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주가 쭉 올라가면 경영권 나툼이다 이게 뭐 기업 내용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경영권 나툼이면 지분율 경쟁을 하게 되면 KCIG도 과점주 주고 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경영권 분쟁이 되면 기업 내용과 관계없이 주가가 오를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 이제 왜냐하면 기존에는 원래 이제 이 한진그룹을 이 세 남매가 분할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예요 대한항공은 조은태 회장이 있고 조현아 보회장은 칼호텔 그 다음에 이제 조현민 전무는 진웨어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청바지 입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할하지 않겠냐 봤는데 조은태 회장은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하나로 가야지 그룹이 되고 이런 거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고 이 재계 서열로 보더라도 꽤 큰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국적항공사인데 어쨌든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였다 이거 주가는 상당히 당기간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오르면 누구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어떤 외생 변수에서 움직일 수 있으나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 그게 우리 또 3프로TV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가치 투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한진과 경영권 다툼 시작됐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미군 부지였던 현재 용산공원으로 닿길 그곳의 너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만 제곱미터가 넓어지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8만 평 넓어지는 거죠 이제 미군 기지가 크게 보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왜 삼각지에서 이태원 가다 보면 오솔길 같은 찻길 있잖아요 그 길을 녹사평력 가는 데 있잖아요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이 사우스포스트고 북쪽이 메인포스트라고 합니다 북쪽의 북쪽의 뭐가 북쪽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군인 아파트가 있고 옛날 방위상업청 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60만 제곱미터 약 18만 평이 되는데 그것까지도 어제 의결을 한 게 뭐냐면 오케이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용산공원을 민족공원을 만듭시다 이렇게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1의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이낙연 총리가 유명한 분이죠 명지대학의 유홍준 교수에게 위원장을 맡겼는데 이게 민간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관에서 나오는 위원장입니다 둘이서 협의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렇죠 우리 김시덕 교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시덕 교수 이런 거 잘한다고 아직 연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장파라서? 그리고 저분은 워낙 오래되셨잖아요 그런가? 어쨌든 이제 진짜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미군 빠진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뉴스를 뽑았냐면 저는 뉴욕에 한 3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뉴욕과 서울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뉴욕은 마천루으로 예를 들면 고충비를 쫙 있고 도시 계획이 돼 있는 데니까 딱 바둑판처럼 딱 맨하탄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는 뉴욕과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센츄럴파크가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한가운데? 네 한가운데 맨하탄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그게 센츄럴파크가 딱 중앙에 있으니까 정말 바빠 보이는 그 도시에 뭔가 신표가 찍네 그런 거고 그리고 뉴욕하면 세계인이 가면 무조건 센츄럴파크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면 서울 전체 면적에서도 센츄럴파크에 준하는 정도의 공원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말 의미 있는 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군인아파트와 방사청 부지가 포함된 거는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미군 헬기장하고 헬기장이 있어요? 네 헬기장이 있죠 아 그거 여전히 가요?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원 부지에서 빠지고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공원 한가운데에 헬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국방부 있죠 왜 그 왜 녹서평역 가다 보면 오른쪽에 국방부 바로 뒤에 헬기장이 있어요 헬기장하고 보면 미군들 숙소로 쓰였던 미군들 왜 전이 보고 대기하면서 숙소로 쓰이고 드래곤호텔이라는 게 있거든 아 드래곤힐 호텔 그거 안 가봤습니까? 드래곤힐 호텔 저는 못 가봤어요 네 거기도 한 두 번 가봤는데 그 호텔은 빠져 있어요 그건 그대로 공원 안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발표된 걸로 보면 헬기장과 드래곤호텔은 공원 부지에서 빠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사우스포스테이 한가운데에 있는 용지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계속 기름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폐유 같은 거 폐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전히 정화하고 나서 해야지 그 위에서 대충 한 다음에 하면 또 다시 판다 다시 판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홍준 교수하고 이제 총리는 조만간 바뀌게 돼 있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밑그림을 잘 그리고 이게 무슨 실행 계획을 2021년 6월까지 계획을 확정한다 그래요 지금 맨 부지인데 빨리 하면 안 되나 2021년 6월 실행 계획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계획을 확정하면 25년쯤 다 지지나 그러면 큰일이니까 천천히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느리긴 느리네 좀 기다리세요 근처 사시잖아요 아주 근처죠 용산공원이 더 넓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 쉐일 업체들이 있어요 기존의 어떤 정유업체 말고 기존 정유업체는 멕시코마니라든지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기존의 유정을 해서 하는 건데 쉐일이 발견된 다음에 많은 수의 쉐일 업체들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쉐일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제 유가가 대충 60불 이상 되면 그게 경제성이 있어 가지고 파서 이게 가스도 만들고 뭐 소규도 만들고 이러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한 50불에서 그냥 놀아주니까 이들 업체가 별로 최선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업체는 사실 뭐가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 채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든지 주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들이 빚을 이제 더 이상 못 내고 주식 발행 그러니까 사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부채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주식 발행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주식 발행 자체가 지금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이들 쉐일 업체들의 주식 신주 발행 물량이 13년 만에 최저인데 그것도 대충 최저가 아니라 2016년에 비하면 거의 의미가 없는 전체 오일가스 컴퍼니들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발행량 기준으로 2016년에는 34%나 됐어요 미국 주식 전체 합쳐서 신주 발행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쉐일 업체도 오일엔 가스 회사들의 발행 물량이 34%였는데 지금 얼마냐 2019년도에 1.3% 의미가 없다 신주 발행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돈 안 되는데 돈 되는데 주식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이낸싱이 안 되기 시작했다 유가가 별로 안 높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유가가 최근에 60불이지만 계속해서 50불 때 초반에서 놀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에 어떤 가파르게 오르던 주가 상황에서 많이 기대가 없어지고 그리고 워낙에 채굴량도 많아지고 한다니까 이거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순환하고 평균을 회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펀딩이 안 되고 돈을 예전만큼 좋은 조건으로 못 빌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쉐일이 폐강이 될 수가 있어요 못 뽑는 거지 돈이 있어야지 월급도 주고 장비를 사서 채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쉐일 오일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가가 60불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시 펀딩 할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들은 약간 레깅한다 예를 들면 60불 넘어갔다고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고 지금까지 빚도 제대로 못 갚는데 이자도 좀 높여야 되겠는데 이런 시간들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쉐일 가스나 쉐일 오일에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채굴장의 감소가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돈을 안 대주니까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또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하고 사우디도 유가를 견인하지 않으면 그 상장의 주인인 빈살만 난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유가가 박스권에서 좀 돌파하고 그래서 정프로의 63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지킨다? 저는 뭐 고집 피운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뭐 그래서 63불은 아직까지는 유지이긴 한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정도로 정밀해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칠맛 vérit significantly 그냥 한 번씩